꾹꾹 눌러요. 꾹꾹 눌러서 네. 네. 팬텀그레이 네? 팬텀그레이 거기다 깐장색 더 타도 되고 태평양 알려주세요. 카톡으로 그래야지 제가 이따가 걱정 거기에 들려서 아이 지금 사지 마시고 일단 조립 다 해놓고 저 오늘 남부템이나 해서 집에 가야돼요 와 끌고 가세요 이번에 그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짜서 쓰는 파티? 네네. 그거는 뭐였죠? 폴리퍼티에요. 폴리퍼티 저 빨리 굳어요. 저는 네. 그래서 철학이 중요해요. 저는 레드퍼티는 좀 별론거 같아요. 폴리퍼티가 구두는 굉장히 단단해서 빡빡 깔아야돼. 저거 빡빡 깔아야돼. 지금 출발 그러니까요. 이게 저는 되게 그래도 에폭시퍼티 보단 낫다 라고 생각하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저거 퀵퍼티도 있었는데 그 뭐였지? 저거 짜서 쓰는 퀵퍼티 뭐 있었었잖아요. 저번에 타미야 샵 봤었을 때 네. 그거는 걔는 얘하고 똑같은거 레드퍼티하고 똑같은거 레드퍼티하고 똑같은거 그냥 샘빵 메콘을 샀냐고 그냥 샘빵 메콘을 샀냐고 그냥 샘빵 메콘을 샀냐고 근데 레드퍼티보다 빨리 굳어요? 그 차이 없고요. 아 그래요? 네. 레드퍼티가